이제 이거 먹고 나면 이제 빨리 시작해야 되는데 공약을 걸어간단 말이야. 공약? 진짜 좀 살벌한 거 모두나 생각해 봤는데 63빙지 걸어 올라가기 막 이런 거. 63빙지? 실제로 많이 놀라셨나 본데. 진짜 놀랐어. 이런 소리를 막 하나. 63빙지는? 이거는 방송 불가지? 이거 가지? 거기 57초에 진짜 맛있는 중국집이 크다. 그걸 먹겠다 이제 물어 가면 되냐? 아니면 이런 것도 생각해서. 최고의 한 그릇을 가져와 이거야. 굴로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디야? 통영. 통영 굴. 네가 따온 통영 굴로. 나는 찜을 먹고 싶어. 맛있지. 그렇지. 그거는 간을 안 해도 맛있다. 그거는 어쩜 바다가 자기 스스로 굴 지 스스로 지 운명도 모르는 채. 그냥 계속 목에다 간을 한 거야. 그렇지? 그게 찜을만 해도 맛있는 거야. 그렇지. 바보같이. 바보 같은 땜에 맛있는 거. 그렇지. 그럼 나는 형 굴? 굴. 따와. 통영 가서 신선한 게 갖고 가서 굴찜을 해 나라. 그렇지. 굴찜을 갖고 와라. 그러면 나는 포항 가서 청어 과맹이로 갖고 와서. 오리지널. 오리지널. 저거 갖고 와. 가맹이 말리는 데 가서 공장이든 어디든. 해. 자 갑시다. 어떻게 해야 돼 형 그러면? 일단은 체중계로 체중을 재서 일단 지금 체중을 하겠습니다. 어디 갔어? 마술이야? 어디 갔어? 저걸 괜히 먹었잖아. 아 아이씨 진짜. 잡으려면 잠시만. 에이 이거 말. 에이 이거 말. 에이. 에이. 사람이 130이나 그냥. 나이도 40이라서 그렇다. 어? 아 이 형 형. 오가 마이크를 떼고. 야 에이 왜 이래. 뭘 자꾸 이렇게 빼. 오케이. 무슨 시원해. 방글도 먹어서. 에헤이 가만히 계세요. 막 올라가요 막 올라가요. 막 올라가요. 오오오오. 오오오. 아아. 윤란 아니야. 국수 진짜 먹었다. 야 장난 아니야. 알형이다 알형. 먹지 말자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. 아 괜히 먹었나? 응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이제 시간을 누르는 거야? 이제 시작해야지. 이거 시계 있어. 잠깐만 뭘 그렇게 해. 아 이걸 시계를 줘? 응. 뭐야 이거. 스마트워치 좀. 야 이거 부숴던데. 아 긴장되지. 처음 할 때 그 얘기 알죠. 이걸 누른다 이제 뭐. 네 망설이니까. 되돌릴 수 없으니까. 나도 했어. 나도 했어. 잠깐만.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 알았어. 이제 끝이야. 물은 먹어야 된다. 혹시 모르니까. 물 먹어야 된다. 근데 물은 먹어도 되잖아. 물은 되는데. 혹시 내 지금 이거 우리 집에 이거 있어. 탄산수 먹을래? 탄산수? 아니 나는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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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. 뭘 먹을 거야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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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 이거. 당연히. 아우. 진짜. 놀이기 전에. 이런 얘기를 하려고. 오. 오 마이 갓. 이거 마지막이야. 와. 아 저 간절함 봐. 간절함. 알잖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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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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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죠.